2011년 사대강 사업이 완공됐습니다. 급격한 생태 변화로 사대강에서는 숱한 생명이 죽어나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를 개방해 사대강을 되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취임과 함께 일부 보문을 열기도 했습니다. 너무 폭찬 거예요.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 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가능성만 보여요. 회복될 거라 기대했던 사대강.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사실 먹는 물 기준으로 1ppb, 그다음에 레크레이션 액티비티로 20ppb가 미국에서는 가이드라인으로 잡고 있는데요. 굉장히 높은 수치로 지금 나와 있고요. 4900ppb, 거의 5000에 가까운 ppb가 나왔고요. 치명적인 맹독성 녹조가 만연한 사대강. 그 실체를 심층 취재했습니다. 사대강 사업이 완공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PD첩은 사대강 사업이 착공되기 한 달 전부터 이 사업에 위험을 경고했고 또 지난 10년 동안 6차례나 사대강 사업에 여러 문제를 방송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보도였지만 사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을 극도로 금기시했던 이명박 정부 때는 쉽지 않은 취재였습니다. 완공된 지 10년, 사대강은 지금 어떻게 변했을까요? 오늘은 PD첩과 뉴스타파가 공동 취재합니다. 우선 사대강 사업이 뭔지부터 살펴봐야겠습니다. 사대강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상강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4개의 강을 말합니다. 이 강물이 우리의 식수뿐만 아니라 농업용수, 공업용수로도 쓰이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물공급처란 뜻입니다. 10년 전 완공된 사대강 사업. 이 4개의 강에 평균 7.7m. 가장 높게는 11.8m에 이르는 콘크리트보 16개를 설치해서 댐처럼 물을 가둬놓는 게 핵심입니다. 올해도 녹조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가로막힌 금강 하구. 강가로 다가가자 매스꺼운 악취가 진동합니다. 이게 선착장이잖아요. 고기 잡는 어부들 선착장인데 고기를 못 잡고 배를 올려놨잖아요. 녹조가 너무 심하니까 조금만 담가 보세요 일단. 녹조가 부글부글 끓는 강물은 콧물처럼 찐득찐득합니다. 오우 쓰레기 썩는 냄새 나잖아요. 이걸 지금 여기가 하얀 콘크리트잖아요. 콘크리트에 이 물을 갖다가 이렇게 부으면은 그냥 페인트잖아요. 페인트예요 이게. 이거 그냥 방금 부었는데 그냥 이게 페인트죠 뭐예요. 강물은 막뚜껑을 연 페인트만큼 진했습니다. 여기 어떤 생명이 달겠어요. 그리고 이 물을 먹고 사는 야생동물, 새들. 또 이 물을 가져다 쓰는 농작물들. 그걸 먹고 사는 도시민들. 다 똑같이 오염되는 거죠. 이건 누구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강물을 덮은 녹조는 아예 딱딱하게 굽고 있었습니다. 파리가 걸어서 다닐 정도입니다. 강 한가운데는 어떤 상황일까. 평생 금강에서 살아온 어부를 따라 강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마주한 건 수 킬로미터의 녹조 띠였습니다. 전날 20년 덕분에 그나마 오늘은 녹조가 덜한 편이라고 합니다. 낙동강 낙동강에도 녹조가 발생했습니다. 낙동강은 대구와 부산 등 영남 지역 주민들의 식수원입니다. 사대강에 설치된 16개 보증에서 가장 큰 강정 고령부. 시민들의 식수가 될 이 물도 짙은 녹색을 띄고 있습니다. 사대강 현장을 주재하고 있는 최승호 PD. 그는 12년 전 이곳에서 사대강 사업의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2009년도에 사대강 사업 착공하기 한 달 전에 PD첩에서 사대강 사업에 대한 최초의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여기 와서 저기 작은 보가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구조물로 바뀌는 대역사가 시작된다. 이곳은 낙동강에 있는 강정보입니다. 정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볼을 철거하고 이 자리에 높이 11.5m의 대형보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승호 PD는 MBC를 떠난 뒤에도 다시 현장에 돌아와 2년째 사대강 사업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이걸 사대강 사업을 붙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 사안을 들어가 보니까 이 사대강 사업이라는 것의 배경에 너무 큰 거짓말이 들어 있었고 그리고 너무나 크게 우리 자연을 훼손시키는 사업이었습니다. 낙동강 칠곡포 상류. 사대강 사업을 하기 전에는 볼 수 없던 식물이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연꽃입니다. 고여있는 물에서나 볼 수 있는 연꽃. 사대강 사업으로 생태계가 망가진 증거입니다. 12년 전 PD 수첩은 사대강 사업 착공을 앞두고 보가 강의 생태에 미칠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시뮬레이션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문을 막아서 물이 돌을 넘쳐 흐를 경우 모형 내 유속은 초당 3, 4mm로 8분의 1로 느려졌다. 거의 뭐 멈춰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네요. 지금 계산된 자료들에 의하면 일단 이 정도의 유속은 강이라고는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호수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호수라고. 호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낙동강이 호수가 되는 거네요? 네. 12년 전 예측한 그대로 낙동강은 사실상 호수처럼 변했습니다. 지금 그 유속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은 한 0.06m 퍼센트 정도 6cm 강물이 흐름을 멈추자 녹조가 창궐합니다. 유속이 옛날에 비해서 10배 정도 줄 들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녹조가 발생할 정체 조건은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녹존물 속에서 뭐가 살아남았을까 낙동강 상류 상주보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를 따라가 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 뭡니까? 이건 자라. 아 예. 자라. 자라 놔주고 예예. 방식입니다. 아이고 이쁜 것들. 이게 이제 강전치. 음. 이게 이제 블루길. 아. 지금 두 종류입니다. 여기도 강전치가 많아 보이네요. 예 전부 강전치. 전부? 예 전부. 이야 이거 뭐 이래가지고. 이건 뭐 동물 사료죠 전부다. 동물 사료 아니면 태비를. 유해 어종이 거의 뭐 한 90% 없겠다고 보면 되고요. 우리가 사실 필요한 고기들은 그때보다는 오히려 한 60, 70%가 덜 잡힌다. 볼을 막아 물을 가두면서 흐르는 강물에 살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급격한 환경 변화가 만든 비극입니다. 당시 백제보 같은 경우는 한 60만 마리 정도가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거든요. 오 60만 마리? 네. 수거한 물고기를 자루에 담았거든요. 담아서 이렇게 강변에 쌓아놨어요. 제가 한 마리 두 마리 헤아린 게 60만 마리 정도. 10일간. 볼을 막기 전 사대강에 살던 물고기들은 이제 전시관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살아남지 못해 박제로만 전시된 물고기도 있습니다. 흰수마자입니다. 낙동강에서는 더 이상 흰수마자를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질 개선과 홍수 가뭄 예방을 위해 사대강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수해를 당할 때 사족씩 매년 넘는 예산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엎드려도 평소에 사족이 들어갑니다. 강해에서. 물을 저장하고 홍수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강바닥을 깊게 팠습니다. 특히 낙동강의 경우 하구부터 구미보까지 수십 6m 깊이로 일관되게 준설했습니다. 수십 6m였던 강,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 여기는 화대강, 수십 6m로 확보했던 구간입니다. 이게 수십 6m였는데? 네. 10년 전 수십 6m 깊이로 준설했던 곳. 지류에서 흘러들어온 모래가 강바닥을 다시 메웠습니다. 여기를 6m로 다 팠던 곳인데 이렇게 다 메워져버렸으니 결국은 여기 홍수를 예방한답시고 이렇게 했던 일들이 다 수포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그러니까 수십을 낮추게 되면 홍수 예방 효과가 있다고 그랬는데 옛날과 비슷하게 다 채워져버렸으니까 돈을 먹게 되는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왜 이렇게 황당한 사업을 한 걸까? 2010년 PD수첩은 사대강 수십 6m의 비밀을 방송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청와대가 대운화를 추진하기 위해 낙동강의 수십 6m 준서를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청와대 사람들은 낙동강의 6m 수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당시 이 내용은 외부의 압력으로 방송되지 못할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사대강 문제를 다룬 MBC PD수첩이 어젯밤 이사회 지시로 갑자기 불방됐습니다. 그만큼 민감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PD수첩 취재 내용은 사실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수십 6m를 지시한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대통령은 돌을 설치하여 수단원을 확보하고 낙동강 최소 수심을 6m로 하도록 지시했다고 관련자들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증언한 사람은 사대강 살리기 기획단장 김희국 씨. 지금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입니다. 김희국 단장은 몇 번이나 간곡히 수십 6m는 안 된다고 보고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대운화는 안 된다. 대운화는 안 되는 이유가 수심이나 수량이나 구조물의 문제가 아니고 수송할 화물이 없기 때문에 대운화는 안 된다. 고운화도 안 되고 운화는 안 된다. 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일관되게 말을 해 준 거죠. 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몰아간 거는 결국은 운화를 하고 싶다는 거였지 않습니까? 운화를 하고 싶다는 거였죠. 안 그러면 그렇게 몰아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배 통행을 위해서 그런 주장을 했는데 허무 맹랑한 주장이죠. PD 수첩이 11년 전 폭로한 그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진짜 의도는 사대강 살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만들어 놨느냐. 이명박 대통령은 결국은 최소 수 16m를 확보함으로써 여기에다가 배를 띄우고 싶어 했던 겁니다. 운화를 만들고 싶어 했던 거예요. 결국 운화를 위한 사대강 사업이었다는 것이죠. 사대강을 살리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국민들을 속여 대운화를 추진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 결국 사대강에는 커다란 부작용만 남았습니다. 그 부작용 중에 가장 심각한 게 바로 녹조입니다. 이거는 제가 사대강 현장에서 직접 담아온 건데요.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냄새가 나고요. 굉장히 걸쭉합니다. 진득한 녹색 물인데 냄새를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수구 냄새와 다를 바가 없고 정수를 한다고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이런 물이 지금 우리 사대강을 뒤덮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속에 시아노 박테리아라는 세균이 들어있는데 이게 단순히 색깔이나 냄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녹조에는 청산갈이 100배나 되는 냉독성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독성은 녹조가 죽거나 아니면 녹조물을 끓이더라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우리 사대강 곳곳에서 이런 치명적인 농도의 독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지난해 5월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코끼리 330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채 발견됐습니다. 녹조가 핀 웅덩이에서 물을 마시고 독성 물질에 중독된 겁니다. 미국에서는 물놀이를 따라간 애완견이 독성 녹조로 죽는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녹조로부터 우리는 괜찮을까? 녹조를 연구해온 이승준 교수 사대강 녹조에도 치명적인 독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녹조라고 부르는 미생물들은 영어로 사이노박자니까 세균에 속하게 돼 있습니다. 독이 좀 강한 편인가요? 어떤가요? WHO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마이크로시스틴, 사이노 톡신 중에 한 일종인데요. 마이크로시스틴 LR 같은 경우에는 1ppb로 10억 개 중에 하나만 있어도 우리 인간에게 해를 끼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녹조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물질 마이크로시스틴는 청산가리보다 100배나 강한 독성을 지녔다고 합니다. 미국 오하이오 대학 이지영 교수는 세계적인 녹조 독성 전문가입니다. 녹조의 독이 얼마나 위험한지 물어봤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틴는 사실 세계 암 연구 기구에서 포텐셜 카스노젠이라고 이미 지정을 해 있어요. 포텐셜하게 암을 일으킬 수 있다.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마이크로시스틴에 계속 노출이 된다면 그게 이제 간질환이 더 심해지고 심할 경우에는 간 안까지도 갈 수가 있고요. 이지영 교수는 충격적인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녹조가 증가할 때마다 간질환 사망자 비율도 증가했습니다. 이 논문은 미국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녹조 문제의 심각성이 연구 결과로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노후 기저질환 사망자 비율을 증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대강 사업 이후 녹조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경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에서는 취수장이 있는 해평, 강정고령, 칠수, 칠수, 칠수 등을 통해 시설, 내리물금 등 4곳에서 녹조를 조사해 녹조 발생 정도에 따라 관심, 경계, 대발생 등 경보를 내립니다. 올해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사대강 녹조 경보는 대부분 미발령. 한마디로 녹조가 심각하지 않다는 겁니다. 단장님께서는 현장에서 녹조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로 지금 판단하고 계세요? 제가 지금 작년하고 올해만 보면 지금 낙동강 구간에서는 최대값이나 이런 걸 보면 좀 좋아지긴 했어요. 그게 좋아졌다고 해서 제가 심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또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노력들이 가해진 거죠. 녹조 상태가 작년보다는 조금 좋아지셨다고 하지만 제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현장에서 채취한 녹조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도 좀 지났고 아이고 더워 죽겠네. 현장에서 채취한 녹조는 이건 좋다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거든요.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강이. 사대강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국민들이 이게 사대강 녹조가 좋아지고 있다고 믿을 수 있느냐.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제가 객관적인 측정 수치를 말씀드린 거고요. 객관적인 측정 수치가 좋아졌다는 낙동강. 실제로 좋아졌는지 직접 가봤습니다. 대구 시민 16%가 식수로 이용하는 문산취수장입니다. 녹조가 많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엄청 심하네요. 여기가.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가 문산취수장입니다. 여기 물을 어디 누가 먹나요? 여기는 대구 시민들이 먹죠. 이야 이거 뭐 꽤 많네 여기는. 이 정도 치수 입구에 녹조가 이 정도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환경부나 대구시가 아무 문제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환경부는 어떤 방식으로 녹조를 측정하고 있을까요? 낙동강 물환경연구소의 조사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대구 시민 58%가 마시는 매곡취수장에 있는 강정고경 측정 지점입니다. 매곡취수장 상류 7km 지점 강 가운데에 배를 세우고 물을 뜹니다. 수심에 따라 상층, 중층, 하층 등 세 곳에 물을 뜬 뒤에 한 통에 담아 뒤섞고 그 물의 녹조를 측정합니다. 김질환, 전체 수지를, 김질환 수지를 얻기 위해서 초층, 중층, 하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녹조는 가벼워서 강물 위에 떠 있습니다. 위아래 물을 뒤섞으면 녹조 농도가 옅어집니다. 국제적 환경독성 전문가인 박호동 교수. 환경부의 측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처럼 상층, 중층, 하층을 섞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상층, 중층, 하층을 섞게 되면 거기서 다시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은 가장 남조류 숫자가 적도록 하는 방법이군요. 그렇죠. 녹조 측정용 물을 뜨는 장소도 문제입니다. 최수장에서 7km나 떨어진 상류로 올라와 물을 뜹니다. 항상 그러면 이 지점에서 최수를 하시나요? 항상 이 지점입니다. 항상 이 지점이시군요. 좌표가 찍혀 있습니다. 여기가 최수구하고 가까운 구역인가요? 맞습니다. 최수구에서 약 4km 정도 상류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최수구 쪽으로 가는 건가요? 다음에는? 아니요. 여기가 끝입니다. 환경부가 녹조를 측정하는 또 다른 지점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눈앞에 최수장이 보입니다. 그런데 환경부 조사팀은 최수장 앞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상류 쪽으로 방향을 틀어 배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 배를 쫓아가 봤습니다. 이곳은 낙동강 칠서취수장의 4km 상류 지점입니다. 낙동강 물환경연구소는 바로 이곳에서 녹조를 최수해서 이 지점의 녹조가 심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지역은 상당히 물 흐름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녹조 측정했을 물을 떠서 돌아오는 환경부 조사팀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정작 최수장 물은 측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냥 생각하기에는 여기 이제 최수원이 여기 있으니까 이 근처에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위로 한참 올라가셔서 딱 그 지점을 정해서 하는 이유가 어떤 건지. 저희가 이제 유화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이 흘러서 내려가는 시간인데 저희가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이 한 2, 3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환경부 조사팀이 물을 뜬 곳은 남강이 합류하는 지점. 물살이 세서 녹조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마시는 실제 최수장 앞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최수하는 구간에서 최수를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정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류로 일반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유속이 빨라지게 되고요. 또 하류와 구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또 남조류가 자라는 생태계가 변하면 도쿠물치도 당연히 다를 수, 함량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최수원이 있는 곳, 물을 빨아들이는 곳 그 근처에서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녹조 경보는 어떤 식으로 발령하는지 낙동강 물환경연구소로 따라가 봤습니다. 떠온 물을 연구원들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유독성 녹조인 남조류 세포를 찾아내 하나하나 일일이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탁탁탁탁 하시는 거죠? 네, 네. 하나하나. 네. 이렇게 한 셀 한 셀 다 카운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굉장히 고되고 어려운 작업이고 전문가 많이 할 수 있는 분석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포 개수를 세어 경보를 내리는 것은 주로 과거에 쓰던 방식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 방법을 쓰고 있지 않아요. 미국도 과거에는 썼습니까? 과거에는 썼었죠. 네. 그 언제까지 썼어요? 네. 뭐 한 제 기억으로는 한 10년 전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단점은 현미경으로 센 세포 수와 녹성과의 연관성이 굉장히 없고 네. 그 다음에 부정확하고 불확실하다. 정작 측정해야 하는 것은 녹조의 독성 그 자체입니다. 녹조 독성을 직접 측정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독성을 직접 측정하지 않고 여전히 남조류 세포 개수를 세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녹조 경보를 내리고 있습니다. 남조류의 숫자를 재기보다는 독성 물질을 재는 것이 훨씬 더 우리한테 있어서 유익한 데이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독성 자체를 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왜 세포 숫자를 세우고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제가 모르겠네요. 독성 물질을 측정하는 것도 약 4시간이면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독성 물질을 재는 걸로 넘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취수장보다 맑은 상류의 강물만을 떠와서 남조류 세포 수를 세워온 환경부. 이런 식으로 판단한 결과 낙동강 녹조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올해 해평은 미발령, 강정구령은 관심 단계에 실사와 물금매리만 경계 단계를 발령한 적이 있습니다. 녹조가 심각하다는 대발생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만약에 만세 안 넘으면 경계 단계가 안 되는 거냐. 네. 경계 단계는 안 되고 관심 단계가 아마 발령됩니다. 계속 유지되는 거죠? 네.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취수장의 녹조 독성이 괜찮은지 직접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맥옥취수장 상류지점 강정구령 구간에서 환경부 조사팀이 물을 뜬 곳입니다. 보기에도 녹조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그보다 7km 하류에 위치한 맥옥취수장 바로 앞으로 갔습니다. 대구 시민 58%가 마시는 맥옥취수장 앞의 강물. 눈으로 보기에도 녹조로 가득합니다. 경보 지점에서 봤을 때 하고 여기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그렇죠? 네. 어떻게 느끼십니까? 거기는 뭐 유광으로 보기에는 깨끗할 정도로 녹조할 경위가 없었고요. 여기 와 보니까 되게 심한데 실제로는 여기가 대구 시민들이 마실 물을 치수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훨씬 더 중요한 곳이고 여기에서 재야죠. 재려면. 그런데 상류에 훨씬 7km 상류 위에서 잰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것을 희석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좀 잘못된 기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면에도 녹조 상태의 차이가 커 보입니다. 국영대 이승준 교수팀에 독성 실험을 의뢰했습니다. 실험 방법은 EPA 즉 미국 환경청이 승인한 표준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녹조에 포함된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의 총량을 직접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환경부가 측정하는 지점 매곡 취수장 상류 지점의 독성은 0.11ppb. 반면 실제 취수장 앞의 독성은 무려 435ppb. 측정치가 무려 3954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정수를 한다 해도 불안한 수치입니다. 2014년에 Toledo 정수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측정됐을 때 CDC에서 측정한 거는 3ppb였고요. 당시에 원수에서는 한 20ppb 정도였어요. 환경부의 4대강 녹조 측정 결과 믿어도 되는 걸까? 상류의 조사 지점을 거기서 낮게 나왔다고 경보 발령을 낮은 상태로 유지하면서 낙동강에는 녹조가 심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까지 이걸 기준으로 경보 발령을 해오셨는데 비교 검토는 없었군요. 환경부 측정 지점과 실제 취수장 앞 독성 농도 차이가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한 제작진은 낙동강의 나머지 녹조 경보 조사 지점도 직접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환경부가 물을 뜬 곳은 녹조가 없어 불검출로 나오거나 독성이 미미한 반면 영남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해평, 칠서, 물금멜이 등 취수장 앞의 물에는 독성 물질 농도가 높았습니다. 최악의 녹조가 발생했던 2018년을 포함해 최근 5년 동안 환경부가 발표한 낙동강 녹조 독성의 최고 수치는 고작 1.75ppb였습니다. 이 발표를 믿어도 되는 걸까?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우리나라 강의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높은 곳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한번 시험적으로 측정을 해본다거나 이런 게 없었군요, 지금까지는. 아마 산발적으로는 있었을 텐데요. 국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모니터링 제도권 안에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대강에서 상대적으로 녹조가 심한 곳에 강물을 채취해 독성 측정 실험을 추가로 진행해봤습니다. 그 결과 구미 국가산업단지 취수장의 경우 무려 4914ppb가 나왔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제일 높은 게 그때 어음 양식장에 있는데 400ppb 정도였나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 정도가 거의 맥시멈이었는 걸로 기억은 나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높은 사실 데이터는 처음 보긴 했죠. 최고가 지금 4900인데. 근데 국민들 앞에서 정부가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실제 그 농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그 부분은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 농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입니다. 이번 취재로 사대강 곳곳에 치명적인 농도의 유독성 녹조가 창궐하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대강 곳곳에서